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내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 3월에 신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세골라 하나님의 보배, 보물 그 신분을 갖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해산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 개명을 말씀하십니다 열 가지 개명 하나님이 직접 현연하시고 임제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뿌리로 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지만 그 이웃 사랑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613개의 개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마태봉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황금류를 말씀해 주시고요 모든 개명의 중심, 핵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골로세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개명 절대 같이 절대 표준 절대 진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절대 표준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다 상대화 시킵니다 상대적 진리 상대적 가치 상대적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표준이며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국기 20장 18절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용기 신의 산에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현언하셔서 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과 이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마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들이 구원의 은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야 이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해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부터는 재단의 과단 법이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 개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개명을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누인의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뭐요? 상상으로 아 이건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모양이시겠구나 라고 상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요 정으로 쪼지 말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자연적인 재단에서 번제와 화목재물을 들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재단의 크기 재단의 화려함 재단의 종류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게 흙인지 이게 돌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재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떠한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재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단의 크기 재단의 장식 재단의 종류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21장에서부터 22장, 23장, 24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십계명의 포속계명들, 율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종에 대한 규례예요 2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 종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약자들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약한 자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한 자들도 빈부 귀천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평등인이고 자유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급 하기까지 애급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의 은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너희들을 그 애급에서 자유케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평등인이고 자유인인 그들을 약한 자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학대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복지를 해야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샀다 이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이 있게 되는데 이 남종인데 그 종은 6년 동안은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6년 동안만 그리고 7년이 되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의 개념이 되고요 7년이 되면 일곱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종의 값으로 주인이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7년째 자유인이 된다고 그 종의 값을 도로 주인에게 물어주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방되는 거죠 시브리 종, 자기 종족, 자기 백성의 종은 6년 동안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종의 삶을 살게 되지만 7년째 되는 일곱째에는 안식을 주고 무조건의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종신토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이제 자유의 종이 되겠다 저에게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그냥 단신으로 자윤이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등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가 만약에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데려 나가고요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내와 혹 자식이 있으면 그것은 상전 주인의 소유가 되고 자기만 자윤이 돼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만일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윤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너 이제 해방이야 너 이제 자윤이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평등해 이제 안식해라 라고 7년이 돼서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됐는데 저는요 주인님 사랑하고 그리고 제 처자를 사랑하기에 저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종이 되신 분 예수 크리스톤 예수님께서는 빌리버스 2장에 자기 스스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사랑함으로 종이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 크리스톤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는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그 육신의 종의 그런 형상을 이제 버렸고 자윤이 되었는데 너희는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회복되어질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종로로 태아야 되는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우리 목사님, 질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때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스스로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판장에게로 간다고 그랬죠 이 재판장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을 일이라든지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있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 귀를 뚫고 이제 영원한 이제 사랑의 종이 되는 그 예식을 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종 딸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글쎄요 아버지께서 자기 딸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개념 속에서는 뭐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만약에 상전이 계속해서 그 딸을 이렇게 자기의 종으로 마치 아내와 같이 사랑하는 딸과 같이 그렇게 계속 행하게 된다면 감사하겠는데 혹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 딸같이 아내와 같이 첩으로 그 종을 이렇게 성기게 되는데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뭐 사랑이 변질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종을 버리게 될 때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되팔지 말아라 얼마나 이 약한 자의 이 종의 권리와 인격 이 복지까지도 이 개명에서 이 개명에서 보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개명의 이 율법의 이 해석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얼마나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남종에 대한 귤에 여종에 대한 귤에 이 십개명의 해석은요 얼마나 큰 깊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절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되팔지 말고요 혹 그 종을 아들의 종으로 아들의 혹 아내로 첩으로 이렇게 주게 될 때에는 딸같이 대우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될지라도 즉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이 다른 여자와 장가를 종이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종으로 왔던 그 아들의 첩이 되고 아들의 아내에 종이 되었던 아내로서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여자가 평생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고 그리고 의복을 주고 그리고 동치만은 이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종이지만 그도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예요 그도 평등인이고 그도 자유인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내의 하나님 깊고 깊은 넓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년 지나고 7년 돼서 내가 자윤이 됐다 이건 주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요 오로지 올곳이 종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강림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계명은 절대적으로 우리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가 한 형제여 한 자매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엿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표준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접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